바쇼용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바쇼용입니다 바쇼용의 세상 답사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분은 저희 이남수 센터장님께서 본사를 출근하시는 이제 이남수 센터장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2019년도 부동산 트렌드하고 전반적인 주택 상가 오피스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미래에 대해서 가치를 좀 미리 좀 확보해서 실거주든 투자든 관심 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봤으면 해요 제가 은행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제일 궁금한 게 일단은 여러 가지 호재를 얘기하기 전에 대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대출이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얼마나 나와요 지금 대출은 다 규제를 해놔서 무주택자냐 무주택자냐에 다 다른데요 일단 무주택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수도권이냐 또 이제 뭐 여기 수도권에서 보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이러다 보니까 투기 지역 우리가 보통 이제 대부분 다 투기 지역이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뭐 지금 LTV나 DTI가 한 40%씩 뭐 그러면 결국 10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뭐 최고가 4억이니까 거기다 또 소득까지를 감안하면 DTI 네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DSR도 적용이 되나요?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훨씬 더 거의 못 받게 예전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만 했는데 지금 뭐 자동차 할부금 카드 할부 학자금 대출도 들어가잖아요 학자금 대출이 다 포함돼서 하다 보니까 요력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특히 이제 뭐 결혼한 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디테일 같은 경우는 맞벌이 하면 맞벌이 부부 합산 부부는 합산해주나요? 개별 그게 이제 그 신혼 부부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혼 희망타운 뭐 이런 것 합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연봉 7천만 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논란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투기 지역 내에 있는 10억짜리 하려면 6억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사업백자 실제로는 6억이 훨씬 더 있어야 되죠 더 있어야 되네요 거기서 이제 감액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7억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출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태풍 투기 지역이 다 서울이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거네요? 뭐 그런 경우 있는데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 주택시장이 문제가 돼서 집이 있는 사람은 아예 추가로 집 살 때 대출을 LTV가 제로입니다 제로? 아예 안 해줍니다 예외적으로 기존 집을 팔겠다고 각서를 쓰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 대출 쪽은 거의 뭐 지금 어려워졌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진짜 돈 있는 사람들만 사겠네요 돈 있는 사람은 보통 집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주택시장에 진입을 못하게끔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 참 어렵네요 진짜 특히 뭐 분양시장에 9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또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중도 구매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만 그렇죠 뭐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놔서 네 이런 그 형평성이 좀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사야 돼요? 중산층이야 사람들은 참 어렵죠 사실은 거의 뭐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인데 그냥 뭐 신용이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고 이자 정도는 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워낙 주택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천적으로 그걸 다 이제 막아놓다 보니까 좋은 곳에 살려는 수요는 많은데 이제 그 문턱이 사실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요즘에는 아파트를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라고 합니다 왜요? 아빠가 사줘야지만이 되는 거라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지금 아파트를 살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 잘 되는 거 보면 참 돈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 거죠? 자산가 아니더라도 보면 시중에 유동성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죠 유동성들이 그래서 부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나중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뭐 토지 보상 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더 많이 풀리고 뭐 가지고 있던 집이 워낙 또 많이 오르고 근데 그것들 팔아야 돈이 되는데 뭐 일부는 또 정리하신 분들은 또 좋은 데로 가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튼 지금 대출이 제일 강한 규제인 것 같아요 그냥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지금 보면 특히 자영업자라든가 이제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연봉들이 젊은 사람들은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소득 증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소득이 소득이 낮으니까 이제 대출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서 네 좀 더 좋은 곳 좀 더 큰 평수로 갈려는 수요들은 많은데 네 이제 그게 불가능해지고 약간은 이제 기존에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선점을 하다 보니까 네 자산의 양극화가 점점 좀 더 심해지는 네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죠 저는 대출 문제가 조금 이게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집들을 좀 사게 해줘야 되는데 특히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연봉이 5천 5천 해도 1억인데 네 그걸 금액들을 낮춰버리면 네 사실 뭐 청약 자격 자체도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네요 아무튼 좀 주택담보대출 2015년도에는 조금 좀 실거주자 다육재자들 대출을 해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실거주자들 집을 마련하거나 이사할 때 좀 상식적인 차원으로 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었어요 네 그렇죠 일단은 3기 신도시가 뭐 인천 계양 그다음에 과천 남양주 왕숙 뭐 한안 교산 이게 좀 이제 크게 발표가 됐고 또 2019년도 추가 발표가 된다고 했는데요 좋은 건가요? 실거주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네 기존에 이제 그 시장도 사실은 뭐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이긴 한데 뭐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뭐 강남을 대체할 만한 입지들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 그나마 뭐 강남에 인접한 이제 과천이 있는데 과천 단지가 7천 가구밖에 안 돼요 헬리오시티만도 안 되네요 헬리오시티가 9510세대 그렇죠 제가 되다 보니까 개별 한 단지 아파트밖에 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왕숙이나 교산 계양 이런 데들은 네 사실 그 서울 중심에서 20km 이상씩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수요가 층이 다르겠죠? 네 서울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네 거의 배드타운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말로는 일자리를 먼저 넣겠다 뭐 이렇게 발표했는데 들어가는 일자리가 별로 없나요? 뭐 영화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20년 전에는 이제 뭐 종로에 와서만이 영화를 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저희가 웹을 켜보면 반경 2, 3km에 몇 개씩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매출 극장단 그런 단가들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생겨서 네 근데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하면서 그와 유사한 뭐 이런 데들 뭐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 다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지금 용인에도 그런 걸 한다고 그러고 전국적으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신도시를 세운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인위적으로 이게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네 입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좀 있을 수가 있죠 네 일단 일자리가 확정된 것들은 없을 거고 그것들에 대해서도 100% 좀 이렇게 확정된 걸로 보기엔 좀 어렵다 네 그래서 베드타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아마 이 지역들을 봐야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되나요? 여기 좀 가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일단 뭐 자산이 좀 많지 않거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일단 처음부터 좋은 곳으로 점핑이 안 돼요 네 일단 이제 한번 집을 말을 하면서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강남 쪽에 계셨으니까 음마 아파트도 상담 많이 받아보셨죠? 그럼요 음마에 저희 직원들도 많이 살고 음마 아파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누가 살고 실제적으로 이게 투자하신 분들도 많은지 아니면 자가 입주하신 분들도 많은지 음마 아파트 과거를 얘기해 드리면 강남에서 가장 전세가 싼 전세가 제일 싸요? 네 싸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주차 문제라든지 건물 상태나 이런 거는 사실은 볼 때는 재건축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그걸 재건축을 한다고 할 때의 흙폭풍이 너무나 큰 거죠 뭐가 클까요? 저는 일단은 거기가 재건축한다고 해서 2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세대수가 크다 보니까 일단 2주 문제가 있고 그럼 전세난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특히 지금 음마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자기 자가에서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또 세입자들이 많아요 교육 때문에 교육 때문에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 때문에 온 분들은 멀리 또 못 가요 다 학군의 문제가 있고 학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동네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개포나 이런 데들은 약간 다른 수요였죠 거기는 워낙 작은 평형들 수요였고 서민층 중에서 임대인들이 약간 기존의 이쪽 음마는 그래서 림원 사태 이후에 거의 8억도 깨진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담을 해드린 게 8억 깨질 때 누가 음마를 사신다고 해서 10년 넘게 보신다고 하면 사시라고 했는데 지금 가격이 한 3, 4억 조정이 돼도 거래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정책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도 10년 이내에 될 가능성들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덜컥 사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좀 조정이 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부가 지금 굉장히 지금 정부 하에서는 규제를 계속 일관성을 갖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3, 4년 후에 그런데 지금 그런 스탠스가 변동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가격 조정이 좀 더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건 지금 당장은 임차인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렇죠 전세가 많이 싼가요? 주변 아파트에 대해서 좀 싸죠 실제로 노화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럼 거기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요 강남에 자가로는 두기 힘드신 분들은 그렇죠 그게 보통 이제 그 옆에 음마 아파트 옆에 옛날에 청실 아파트가 재건축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30평대에도 다 20억이 넘다 보니까 에미한테 지펠리스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부 상관님 거 하셨던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서도 가격보다 몇 배씩 비싸니까 사실은 진입하기는 좀 어렵죠 그럼 어떻게 보면 중산층 분들이 강남 교육을 받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아파트 중에 하나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복지 활동의 일환이었었나요 그럼 그럼 계속 재건축을 안 해주는 것들도 저렴한 전세를 공급하는 방법이 될 수 있나요 그럼? 아, 근데 뭐 세입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주거 서비스가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거기 진짜 음마 상가 맞지는 맞지 않네요 그래서 가끔 가는데 떡볶이 먹으러 가는데 주차를 가끔 가다 산지나 상가 앞에다 해놓긴 하거든요 근데 상가는 그래도 밤에 주차할 때가 있는데 안에 주거 쪽은 계속 찾고 다녀야 돼요 계속 이렇게 정말 거기에 미로처럼 돼 있어요 미로처럼 돼 있어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제를 하긴 하는데 참 어렵긴 하더라고요 주차장만 보면 재건축할 때 너무 많고 목동도 그렇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잠실주공 5단지도 상담 좀 해보셨나요 그렇죠, 잠실주공 5단지도 가장 대표적인 데들이 잠실주공 5단지, 음마 가장 재건축의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잠실주공 5단지도 자가 별로 없나요? 거긴 자가들도 꽤 있어요 투자도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긴 중형이라서 그나마 소형은 아니어서 그리고 음마 같은 경우에는 1대1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잠실주공 5단지는 대지 지분이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마 아파트가 지금 고층이긴 하지만 잠실주공 아파트가 고층이긴 하지만 동이 넘어지면 다른 동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렇죠, 워낙 동강이 넓더라고요 넓고 하니까 사실은 층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지 지분이 결국은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추가 분담금 거의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거의 그러면 분담금 자체가 상당히 오히려 자금평수는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높죠 음마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도 많이 내나요? 그거는 지금 추가 분담금이 예를 들면 1대1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못해도 6, 7억 이상은 내야 되는 부분들이다 여기다가 저것도 내야 되잖아요? 초과의 환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들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롱마 아파트 소유부주 분들은 그 정도 능력들은 대치는 분들인가요? 아니, 사실은 가격만 왜냐하면 대치팰리스가 옆에서 레멘 대치팰리스가 옆에서 가격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그 가격보다는 비쌀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겠죠 소유주분들은 경쟁력은 있으신 분들이겠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뿐만을 일단 10년 정도 더 보셔야 된다고 했고 잠실 주공도 많이 기다려야 되나요? 주공은 상대적으로 지금 진행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결국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결국 자산의 가치로 기회비용을 고려해 보면 결국 속도가 빠른 곳이 좋죠,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단 헬리오시티가 1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강동구도 올 하반기랑 내년에 입주물량 많고 강남들도 브레스티지 포함해서 계속 입주물량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세 시세라든지 매매 시세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실제 지금 강남구, 특히 서초구 이런 데들도 보면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실제 전세가격이 상당히 지금 보니까 한 2년 전으로 다시 복귀한 것 같아요 상승세가 있다가 2017년도 초반 가격 오히려 좀 더 떨어진 곳도 있어요 결국 근데 이제 전세가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거의 준신도시라고 했던 잠실 잠실 같은 경우가 예를 보면 한 15,00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예전에 잠실 시형 아파트 이런 데들으로 됐죠? 잠실 나루였을까요? 이런 데들이 30평대가 입주할 때 전세가 3억대 이렇게 했었어요 떨어진 가격들이 그때 이제 강북에서 많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전세가격이 싸다 보니까 했는데 결국 2년 있다가 가격이 더블이 됐거든요 전세가격이 지금도 헬리우시티가 거의 만세대에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주가 되면서 주변의 가격들을 낮추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매매가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잠실, 리센트나 엘스 이런 데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매매가격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전세 끼고 사진 전세 끼고 전세가격이 나면 내 자금이 가끔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입주 물량이 큰 효과가 있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입주 물량 자체가 계속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세가격은 향후에는 상당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외곽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매매든 전세든 장기적으로 보면 옛날 잠시 겪였던 것처럼 회복 탄력성을 보일 것이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빠시롱의 세상 답사기 네, 그리고 이제 그 혹시 이제 그냥 와서 뭐 구체적인 단지나 이런 것들 언급하지 않고 추천해달라 이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뭐 찍어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응대를 하세요? 실제로 뭐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근데 또 쉽게 안 되는 게 지금 좋다고 하는 것들이 보면 워낙 가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관심을 좀 두고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시지는 않으세요? 아니 뭐 단지는 말씀을 드리는데 타이밍적으로는 좀 더 대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 일단 올해는 이렇게 좀 가격이 상승이나 보압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서울에 보면 재건축 단지들이 반포가 끝나고 그다음에 개포도 끝나고 고독도 이제 올해 다 입주를 하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5층짜리 재건축은 사실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용적률이 좀 낮은 데를 본다고 하면 결국 남아있는 곳들이 잠실주공 5단지 그건 이제 뭐 인허가가 많이 진행이 이제 다 된 거 이제 뭐 설계한도 나와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남아있는 금사락이 이제 목동인데 목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목동이 굉장히 좋은 투자 유망적이긴 하나 지금 가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많으시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가격은 더 좀 더 떨어지는 게 맞다고 하는데 또 뭐 요즘에 또 경전철을 또 한다고 해서 또 가격이 작년에 또 뛰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이제 뭐 안전진단 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타이밍 잡기가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형국입니다 미래가치 좀 장기적으로 보면 다 가치가 있는데 당장 좀 적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세상에 좀 제일 안 좋은 게 내가 샀는데 그런지 않습니까? 내가 주식 사면 바로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아파트 특히 이제 전지사는 집을 살 때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뭐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상황들이 안 좋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위례, 특히 북위례 쪽에 분양한 것들이 되게 잘 됐잖아요 네. 위례 신도시 입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은 뭐 위례는 워낙 입지가 좋죠 좋은데 지금 입주에 있는 분들이 좀 사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대중교통망들이 너무나 부족해요 트랩 문제도 있지만 위례 신사선이 사실은 한다고 하는데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차로 잠실까지 나오는 데도 상당 시간이 걸리고 거의 이너서클, 외곽 순환도 안쪽, 바깥쪽으로 해서 거의 지금 진입이, 도심으로 진입이 자동차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입주민들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들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실고주하기에는 전철이었기 때문에 출퇴근 정도는 불편한데 그래도 일단은 지금 가격이 싸다고 평가를 하신 않습니까? 지금 뭐 신규 분양하는 것들은 2천만 원 이하로 분양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하고 또 서울 안은 중심에 있잖아요 강남하고의 거리에도 엄청 가깝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편의시설들이 주변부에 잘 갖춰져 있어요 조금만 나오면 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거요, 마천동 이런 데들이 굉장히 예전에는 막후된 도시였는데 그렇죠. 요즘에 재개발로 그쪽도 굉장히 좀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보면 뒤에 이제 산이 있지 않습니까? 남한산성 남한산성 뭐 이런 것들이 주거 여건들이 상당히 좀 좋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주택시장을 좀 정리하는 좀 얘기를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까 이제 수요는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있는데 공급은 줄어서 2021년도로 되면은 이게 좀 다시 폭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외곽순환대로 외곽지역보다는 안쪽이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GTX, GTX 부분 아까 이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말렸는데 이 GTX 같은 경우는 일단 A로서는 착공을 뭐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C는 확정이 됐고 이제 B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타를 면제하는지 안내하냐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GTX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뭐 GTX가 우리가 보면 지금 뭐 9호선도 최근에 보면 보건병원과 연장이 돼서 제가 타봤더니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보통 지하철이 뭐 앞으로 뭐 이제 뭐 2019년도에 개통한다고 보면 벌써 3, 4년 이상씩은 다 연장이 되거든요 공사기관들이 그러니까 GTX는 사실 좀 더 걸릴 가능성이 있죠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적어도 지금 한다고 해도 뭐 10년 이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보고 하신 분들은 사실은 뭐 손해를 또 보실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GTX 같은 경우는 당장 이걸 타고 출퇴근하기보다는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재개발도 상담을 좀 많이 해주셨었나요? 지금 사실 뭐 재건축을 워낙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건축에 비해서는 뭐 재개발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들이 지분 가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 있죠 사실은 그러면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조금 뭐 일단 어떻게 보면은 돈이 좀 덜 들어가나요? 추가 부담금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초과의 환수를 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초과의 환수 부분이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공급 규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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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부분이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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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 아무래도 재건축보다는 훨씬 그 좀 사업성이 좀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재개발 사업장을 지금 들어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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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절한다. 네. 이런 것들은 괜찮은 전략입니까? 재개발이 안 좋은 게요. 재건축은 굉장히 투명한 부분이 있는데 재개발은 사실은 투명성이 재건축보다는 떨어져요. 투명성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 이런 데들이 굉장히 감옥에도 많이 가시고. 연례적으로 매번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제로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장기 입주자들이 많잖아요. 단독주택이니 이런. 아파트 재건축은 그냥 돈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퀄고 하는데 여러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까 시간들이 구역 지정에서 입주 때까지 보면 한남대타원 이런 데 보시면 20년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20년 이상. 지금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 해도 10년 이내에 거의 안 돼요. 대부분 기관들이. 굉장히 장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가장 큰 리스트겠네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하시는 주체 세력들이 좀 불퉁해 보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재개발장을 투자할 때 가장 좀 주의해야 될 거? 가장 고려해야 될 게 어떤 걸까요? 일단 조합원 숫자하고 일반 분양이 얼마만큼 있냐 없냐. 그럼 일단 일반 분양이 많아야 좋은 거죠? 많죠.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추가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어서. 추가 부담금이. 예를 들면 한남뉴타원하고 성수 뉴타원을 본다고 하면 한남동 뉴타원이 입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성수도. 그런데 일반 분양을 본다고 하면 성수 쪽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지분 쪼개기가 많이 진행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죠. 한남뉴타원은 또 워낙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2000년도 초반에 엄청 들어가서 그냥 다 쪼개서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조합원들한테 다 아파트가 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 분양 분들이 굉장히 줄어들면 결국 조합원들이 그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 분양 분이 많은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구역 지정을 하고 추진위 설정을 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분양하고 2주 철거하고 입주를 하는 텐데 어떤 시점부터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까요? 사실 뭐 자산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면 실제로 본다고 하면 좀 초기부터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가 돈이 좀 덜 들어가나요? 네. 돈이 많이 덜 들어가고요. 예를 들면 지금 한남뉴타원 같은 경우에 상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건축심의가 끝난 상황이잖아요. 건축심의가 끝났다는 건 이제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착공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가격이 거의 다 지금 목까지는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들 본다고 하면 지금 신림이나 이런 데들 보면 초창기거든요. 추진위원회에 있고 이런 데들은 가격 지분당 가격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조합이 설립돼 있다. 이러면 평당 1억 이상 특히 10평 미만인 경우에 인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조합 설립 이전에 좀 약간 이런 데들은 가격이 훨씬 더 낮죠. 조합만 설립돼도 재개발은 사실은 진행이 좀 된 거죠. 그렇죠. 조합이면 일단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는 것들이니까 일단 돈이 없고 조금 싸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합 설립하기 전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제 거고 사업장 있으세요? 딱 떠오르는 데 그냥. 돈이 없으신 분들한테. 아니 뭐 상계나 이런 데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상계. 목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상계는 그러면 뉴타운인가요? 네. 뉴타운인. 그다음에 신림 이런 쪽도 교통들이나 이런 데들이었는데 지금 다 신림 1구역, 2구역도 경전철을 또 다 지금 확정을 해놨거든요. 확정이 된 건가요? 네. 확정이 됐죠.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데들도 결국 최근 2, 3년간 아파트들이 많이 오른 지역의 공동적인 특성이 마포라든지 옥수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역 전체가 다 변모한대요. 그렇죠. 지역 전체가. 신림 이런 데들이 지금 가보면 굉장히 노후주택인데 거기도 다 아파트촌으로 지어 특히 이제 전철까지 들어가 쓴다면 향후에는 상당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여기도 장기적으로 좀 밝겠죠? 네.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도시철도 경전철일 텐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일단 지금 신림선은 공사를 하고 있고 우이신설철은 지금 개통해서 잔이고 있는데 면목성, 목동성, 난곡선 등이 지금 이게 확정은 된 건가요? 네. 확정이 됐죠. 서울시에서 경쟁적으로 경쟁적이란 표현은 그렇고 일단 이제 노후지역들 개선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다 보니까 진행이 좀 잘 됐습니다. 맞다. GTX A노선이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땄잖아요. 저는 당연히 현대건설 쪽이 딸 줄 알았었는데. 그런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구조를 은행에서 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비용들이 좀 절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서울, 경기도 다 통틀어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 가능성, 투자 전망이 제일 밝은 지역은 어딜까요? 앞으로는 용산이 사실 가장 변화가 많이 있죠. 용산이요?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들 가보면 영국 이런 런던에 가보면 집 가격이나 오피스, 상업시설이 가장 비싼 데들이 어느 지역이냐면 도심 내의 숲, 뉴욕, 맨하튼의 센트럴파크 주변의 집, 오피스, 상업시설이 가장 비싸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용산 민족공원이 한 80만 평 정도 되는데 사실 그게 지금 공원화가 된다고 할 경우에 특히 이제 철도청 부지 개발 사업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도. 네. 국제업무지구도 과거 30조 당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 지금은 원점으로 돌아가셨지만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들이 많죠. 특히 이제 한남뉴타운이 이제 또 우측에 있잖아요. 이 한남뉴타운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 주변부가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되고 있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삼성역에. 삼성역. 네. 현대에서 이제 뭐 거기. GBC. 네. 거기를 하다. 지금 건축 이제 뭐 심의가 났잖아요. 지금 착공을 이제 할 텐데 아마 용산과 삼성동이 향후 10년 이내에 가장 변모를 하고 결국 그런 거는 그 주변부에 파급 효과들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호재들이 있으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실고자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게 좋나요? 아니. 그러면 여력이 되면 사실은 뭐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기존 아파트라도 전하는 게 낫나요? 그럼 뭐 사실은 뭐 기존 아파트나 아니면 이런 쪽에 뭐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데 아까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게 추가 분당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조개를 하듯 지분을 쪼개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과거에 사업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분 쪼개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늘어나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뭐 남산 경관을 해친다고 해서 그런 인허가 부분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면서 그것도 상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당 뭐 3천만 원 했었는데 적은 이제 5천만 원으로 분양이 되면 부담금 자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데를 보면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면. 비싸지면. 특히 이제 뭐 한남뉴타운은 나인원 한남이 사실 뭐 임대분양을 했지만 임대분양도 잘 나갔잖아요. 가격이 비싸지면. 저 4천 후반대인데 나갔고 일단 뭐 6천5백인가를 확정을 했다며요. 분양할 때. 네. 그렇습니다. 3년인가 4년.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네. 진짜 여기 한남더위부척해서 나인원 한남 한남뉴타운 유엔사 부지까지 다 이렇게 붙게 되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거 아주 깔끔해지겠네요. 네. 그리고 또 수송부 부지도 판매를 할 거고. 캠프킴도 판매를 할 거고. 그리고 뭐 용산 공원 민족공원 부지에다가 뭐 임대사 아파트를 5만 채 적어라 뭐 이런 민원들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사실은 서울의 가장 핵심 중간 센터거든요. 허파라고 할 수 있는데 공공성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주택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또 미래의 후손에 남겨줄 자리는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한남뉴타운과 비교해 주신 적이 성수전략정비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트리마제가 입주가 되면서 30평대가 20억이 지금 넘고 있거든요. 이게 용산의 첼리투수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성수지구는 이제 악구정 아파트를 마주보고 있고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첼리투수보다는 더 인기가 좀 있고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1지구부터 4지구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오세훈시장 때 첼리투수나 트리마제 이런 데 50층 한강병 50층 계획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지구부터 4지구는 50층 인허가가 가능한 곳이어서.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1지구가 가장 속도가 빠른데 2지구와 3지구는 조합 설립이 안 돼 있어요. 1지구는 조합이 설립돼 있고 4지구는 건축심의를 넣는 상황인데 지금 이 한강변 쪽의 강변북로를 지화화시키는 이쪽 조합들이 부담을 해서. 그런데 이제 지구별로 다른 속도를 낸다 그러면 더 공사하기 어렵잖아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너네들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그런데 이제 지구마다 다 조합이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큰 민원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동산 현황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일단은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빠총이 세상 답사기를 청취하시는 분들한테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실 것들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저희가 대출 얘기를 잠시 했는데 내가 돈을 다 모아서 집을 산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 이러면 타이밍이 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금이 시드머니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분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돼요. 그렇죠.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크나큰 용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이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또 주변 전문가들한테 그런 검증도 받아보고. 이래서 지금 뭐 시기는 아니지만 상황이 점점 요즘에 경례 시장에 보면 굉장히 경례 물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지금 선행지표로 지금 주택시장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하반기 내년 이런 때에 또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시는 것들도 자산을 증식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좋은 시기가 다시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금 부동산 침체기 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조금 대응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센터장님으로 진급하신 거 추천드리고요. 밥은 비싼 거 사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시용의 세상 답사기 감사합니다.